제일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직장을 노인케어를 시설에서 하다가 올바르게만 뒀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나이 듣고 해서 노인복지를 공부해서 그걸 운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66시. 66? 그럼 경제 문제도? 현재 지원을 하실 분이 마침 몇 년이 돼가지고. 아 그럼 무조건 해야지. 그게 저하고 맞는지. 사회의 뜻을 모르는 걸 하고 싶어서 옛날부터 꿈을 꿨었거든요. 거기서 잘 할 수 있겠네요. 아 잘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원해 줄 사람이 내한테 자연이 준다라는 것은 그걸 내가 너를 갖추라고 주는 거예요. 우린 전부 다 제자들이거든. 제자들이다 보니까 어떤 인연을 줘. 인연을 주면 내가 지금 필요한 공부하라고 인연 주는 거예요. 공부하는 데 필요한 인연을 주는 건데 우리는 그냥 만났으니까 그냥 먹고 살고 잘 먹고 살면 되는 줄 알아. 그렇게 좀 이전에 쳐본단 말이에요. 이게 원리가 있어요. 제자들한테는 인연을 줘. 자꾸 인연을 줘서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만들어 주려고 자꾸 인연을 주는데 이걸 모르고 바르게 못 쓰는 거예요. 바르게 못 쓰고 내 방법으로 가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이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준 인연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쳐뿌리는 거거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는 원리를 모르다가 보니까 자꾸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인연은 하느님이 주는 거예요. 자연이 주는 거야. 자연이 주는데 이걸 운용하는 건 내가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에 내가 그러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사회는 내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환경이 오는지 이 원리를 모르면 고생만 하고 시간만 낭비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갖춘 질량이 모자라면 어떠한 환경이 와도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요. 약해. 약하면 그 약하기 때문에 내한테 주어진 환경으로 뇌를 어렵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돈을 줘도 내가 돈을 잘 공부를 해가지고 알고 쓸 데가 있는데 이 돈을 주면 이건 내한테 큰 힘이 되죠. 근데 돈도 모르는 게 돈을 엄청 벌었어. 문제는 여기 문제인 거야. 돈도 모르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난 그 돈 어떻게 쓸 거냐 볼 때가 있는 거라. 그러면 잘 바르게 쓰는 방법을 몰라야지. 그럼 싹 그것도 부어야 되거든 이게. 그래야 공부를 하지. 그래가 뺏겨버려. 그럼 스승님 저는 제 자신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이제 이 정국 공부를 하면서 질량에 대해서 제 질량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항상 좀 제 자신을 좀 이렇게. 당신은 질량은 좋은데 내 자신을 공부해 놓은 게 진장이 무지돼가지고 내한테 사람을 얼마나 많이 줬어. 사람을 많이 준다는 것은 이 사람을 내가 다스릴 줄도 알아야 되고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같이 갈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이는 공부를 안 해놨어. 그러다 보니 다 놓친 것도 많고 그것 때문에 아픔도 겪었고 많은 걸 지금 겪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질량이 안 되는데 사람을 줘? 그래서 갖춘 질량이 모자란다는 거지. 기본적인 에너지는 가지고 있는 게 제자인데 갖춘 질량이 모자란다. 그런데 이 갖추는 걸 어떻게 갖추냐. 우리가 절에도 갈 수 있고 교회도 갈 수 있어. 도파에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왜 가는지 기초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어려우니까 가서 빌기만 하는 거야. 매달리기만 하고. 그럼 시간만 가지. 내가 갖춘 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공부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누가 기초만 조금 내한테 공부를 잡아줬어도 여기에 왜 오는지를 알고 갔더라면 3년이면 사람이 엄청나게 질이 달라져. 그러니까 주에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내 도움을 낳고 만나지는 거예요. 공부에 도움이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3년만 바르게 다니시면 내가 엄청나게 질이 높아져가지고. 질이 높아지면 내한테 주는 거를 소화 능력이 좋아지는 거죠. 환경을. 우리는 지금 모든 사회에 내가 살면서 내한테 주는 이 환경을 어떻게 만지느냐가 내 삶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걸 잘못 만져버리면 내 인생은 시간만 가버리고 내 인생은 그만한 또 이 자연이 줬던 그 힘을 나는 그냥 써버렸기 때문에 이게 내가 삶이 어려운 거라고. 하느님은 절대로 너를 힘들게 하려고 한 적이 없어. 네가 질을 안 갖추면 네가 삶이 힘들어. 그렇게 고런 것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한 거니까. 지금이라도 정법을 듣고 있으니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 한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고 잘 대하고 이러면 내가 필요한 거는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아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끔 뒷바라지 될 사람은 계속 보내줘요. 그게 제자들이야. 당신은 원래 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정법 공부하면서 상대들을 만나면 상대하고 잘 나눠. 내한테 주는 사람들하고 이걸 잘 나누라. 나누니까 너무 좋아하잖아. 이 사람은 나를 분명히 도와줘. 알았어요? 당신도 마찬가지고 내가 삶 같은 이런 거를 하면서 사람을 만진다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라야만 돼. 이 사람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 내 앞에 몸을 갖다 맡긴다는 것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내가 천손들이 아무나한테 사람을 갖다 맡겨? 미장온을 한다, 마사지를 한다 이런 사람은 힘이 엄청난 사람이야. 그래서 그 몸을 내한테 갖다 맡기는 거라. 머리를 내한테 갖다 들이다 밀고. 우리 천손들의 머리를 잘못 맞지면 최고 짜증 나는 거야 이게. 근데 그 머리를 내한테 다 맡기네? 이건 기운이 작은 사람은 뭐네. 근데 여기서 내가 갖춤의 질량이 모자라면 맨날 머리만 만치다가 시간만 가는 거야 이게. 지금 정법 만난 지가 얼마 됐어요? 2013년 9월에 처음. 13년부터? 아따 이거. 당신 주위에 정법 공부 같이 나눈 사람이 몇 명이나 돼? 샵에 오시는 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권해드리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한테 이렇게 너무 좋다고 해서 딱 붙은 사람이 없지?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이 정법을 어떤 식으로 하든 그 사람들을 법으로 도와주면 도움이 된 사람은 절대 내를 못 도와.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행편이 어렵게끔 안 돼 있어. 나는 이런 법을 찾아줘서 인생을 새로 살 수 있는 길을 도와주고 그 사람은 내가 하는 무언가를 도우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야. 뭐 어디 심받아서 대잡고 이지랄한다고 제자가 아니고 제자는 여러 분야들의 소질을 줘서 그렇게 이 사회를 만지게 한다고 이렇게. 그럼 당신은 케어를 해주는데 약도 안 들어오면 케어 못하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안 돼. 근데 내가 이렇게 만져주면 시원하고 좋다고 얼마나 많이 켰어. 그러면 몸만 시원하고 좋게 하지 말고 살아가는 것도 이야기도 듣고 이런 걸 풀어주면서 그러니까 그럴 때 만일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서 여기 들어가서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법을 줘야 될 사람이겠다. 나오잖아 이게. 그럼 그 사람한테 그 법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힘들었을 때 이걸 듣고 엄청난 힘을 받았다. 그러고 전달을 하는 거지.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손님들 중에서 내한테 자기 어려운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온다고. 전달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거 다 잘 들어요. 내한테 어려운 이야기를 쭉 한 사람.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 그게 간센보살이거든. 간센보살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와서 내한테 어려움을 호소를 해요. 그걸 받아들여야 네가 간센보살이 돼. 기꾸눈으로 듣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치아 부리면 간센보살은 안 되는 기라. 이걸 받아 내가 마셔야 돼. 상대 어려움을 갖자 마시니까. 인자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당신 내 시킨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이러니까 이 사람 시킨대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나사. 좋아져. 좋아지면 정확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걔 하나 줬다고 저렇게 안 해. 당신을 또 찾아오고. 고맙다 그러고. 식사도 대접하려고 그러고. 이런 일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이끌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당신 지금 안 어려워. 그냥 막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인연이 된 사람 중에서 내한테 어려움을 굉장히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려움을 자꾸 들어주고. 그러고 이 어려움이 풀어지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제자예요. 고를 때 그 사람한테 요렇게 요렇게 듣고. 나중에 의문이 있을 때 또 오세요. 이렇게 듣고. 어디에 있으면 어때. 절간에 있으나. 마사지 사업에 있으나. 뭐 미장원에 있으나. 내가 식당에 있으나. 이게 내 도량이에요. 내한테 인연을 주는데 이리로 온다니까. 앞으로 지금 내 사업을 열어야 돼. 남 밑에는 배우는 거고. 이제 내 사업을 열어야 돼. 그래. 너의 복을 글로 보내주지. 네 명당이 없으면 네 복을 글로 못 줘. 그리고 내가 어떤 회사에 있잖아. 소속으로. 내한테 줄 복을 회사에 주고 있다고 지금. 제자가 어떤 제자가 있어야 어떤 손님이 글로 와요. 그러면 이 회사에다가 전부 다 복을 다 줘 버리고. 나는 빈틀틀이 계속 있는 거라. 네 명당을 가져. 작아도 네 명당을 가져. 작아도. 너무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내한테 필요한 인연을. 정확하게 그 복을 글로 보내주니까. 그걸 잘 썰어 담아서 내가 성장을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